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하와이 현지에서 여러분들에게 현재 코로나 관련 또 여행 관련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10가지 질문과 답변을 제가 골라서 오늘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현재 하와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하와이 여행 관련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뀐 하와이 입국 절차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.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. 현재 하와이에는 새로운 하와이 입국 절차 프로그램이 생겼어요. Safe Travels Hawaii 라는 프로그램인데요.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오던 일본에서 오던 또 미국 본토를 경유해서 오던지 하와이 노컬 또 여행객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게 돼요.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Safe Travels Hawaii 프로그램은 하와이 입국 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QR 코드를 받으면 하와이 공항에서 직원들이 이제 이 QR 코드를 스캔을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여러분들의 컨디션 그러니까 여행 기록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하도 이슈가 되는 이제 건강 상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예전에는 수기로 작성했던 부분이 이제 전자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편리해지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.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놨어요.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제가 더보기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보세요. 두 번째 질문. 하와이 자가격리 면제 음성결과서에 대해 알려주세요.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. 음 음성결과서에 대해 설명하자면 하와이 도착 기준으로 72시간 내에 발급된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서를 가져오면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혼돈이 올 수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는 8월 1일날 시행될 이 부분이 9월 1일로 연장이 됐고 연장이 아니라 연기가 되었고 또 10월 1일로 다시 이렇게 연기가 되었는데 현재 지금 10월 1일도 돌아가는 상황은 다시 연기가 될 거라고 그러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과 달리 하와이에는 공항에 코로나 검사실이 없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이 시행이 되면 한국에서 받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주지사님 발표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놓을게요. 세 번째 질문, 이웃섬 이동은 어떻게 하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. 이웃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하와이에 한국에서 오던지 아니면 미국, 일본을 경유해서 와도 어떻게든지 그 메인섬 호놀룰루를 경유해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공항 밖을 벗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웃섬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이웃섬으로 가서 자가격리를 시작을 하시면 될 거예요. 근데 호놀룰루 들어갔을 경우는 호놀룰루에서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지가 최종 목적지가 이웃섬이라면은 공항 밖을 벗어나지 않고 준회선을 통해서 이웃섬으로 가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는 하와이에서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. 라고 주셨어요.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돼서 저도 모니터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. 하와이에서 코로나 검사는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드라이브 스루 또는 특정 약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. 하와이 주민의 경우 보통은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니퍼럴을 받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. 이 경우는 무료로 테스트가 가능해요. 그리고 의사의 니퍼럴 없이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한 경우 어떤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 265불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CVS 약국에서 검사가 가능한데 하와이는 지금 네 군데에서 약국 검사를 하고 있고요. 오하오에 두 곳 그리고 비갈랜드, 마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약국 검사의 경우 12살 이상부터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는 2일에서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여행자 보험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와이 현지에서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보험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병원비를 먼저 내시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영수증과 어떤 여러분들이 지불했다는 그런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으면 안 되지만 하와이 여행 오셔서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치료를 받고 여기서 돌아가셔서 청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의 해외여행 보험이 적용이 되냐 해당사항이 있냐 이거는 출발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. 하와이에서 자가격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했어요.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 아닐까 싶어요. 일단 입국부터 또 자가격리 장소까지 또 그리고 구호물품, 식사, 배달 등등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요. 이 부분을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게요. 일단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딱 내렸어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가격리 장소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뭐 쇼핑을 하고 싶다, 지인을 만나고 싶다 일절 안 됩니다. 바로 자가격리 호텔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점 꼭 알고 계시고요. 14일간 의무 자가격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하와이의 에어비앤비, 백케이션 렌탈은 영업이 중지된 상태예요. 만약 여러분들 에어비앤비나 백케이션 렌탈을 이용하게 된다면 31일 이상 장기 체류를 해야지만 또 이렇게 이곳을 이용한다고 입국 심사대에서 심사관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아마 하와이로 입국이 허용이 될 거예요. 그 전에 만약에 에어비앤비라든지 백케이션 렌탈을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권용을 좀 치룰 거예요. 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. 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. 자가격리를 하는 호텔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일회용 호텔 룸키를 줄 거예요. 이 룸키는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일회용 키예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여행 오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리조트 버블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허용이 되면 리조트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. 배달 같은 거 그러면 저희는 호텔에서 격리하면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하면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. 하나는 호텔, 호텔에 음식을 주문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버 위치나 배달 서버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계시고 자가격리 시작일은 여러분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고요. 이 부분은 13일, 14일 동안 계속 그 확인을 받을 거예요. 이메일로.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보고할 의미가 있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할 때 피치 못할 응급 상황과 또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때는 의료 관계자나 또 코로나 관련돼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. 그런데 외부에서 지인이라든지 다른 방문객은 일절 여러분들이 만나거나 허용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 질문은 하와이 주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따로 제공하나요? 하고 물으셨는데요. 여러분 하와이는 아쉽게도 별도의 어떤 자가격리 장소를 제공해 드리지 않고 있어요. 100% 여러분들, 여행자들 몫으로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고 예약하고 오셔야 돼요.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입국 심사대에서 여러분들이 호텔 예약을 안 하고 왔다든지 그러면 하와이로 들어오실 수는 없어요. 단,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호텔 예약 확인한 것을 다시 보여주면 그때는 또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100% 비용으로 자가격리 호텔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오셔야지만 입국이 되는 점 꼭 참고하세요. 일곱 번째 질문 하와이에서 자가격리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?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.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하면 안 되죠. 남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.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인 여행자가 와서 자가격리를 회피를 하다가 걸려서 노컬 뉴스에도 나와서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어요. 여러분들 이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일단 벌금은 최대 5,000불 하나로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1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좀 여기서도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. 한국보다는 덜 꼼꼼하게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다 추적을 거의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자가격리를 꼭 지켜 주셔야 되고 이게 예외 사항이 있다면 의료 목적의 방문이나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런 경우만 강공서에서 미리 요청하면 면제를 허겨 받을 수는 있어요.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가격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. 여덟 번째 질문은 하와이에서 코로나 증상 발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와이 보건 당국 지침은 가벼운 증상일 경우 객실에 머물면서 의료진에 연락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좀 쉽게 그냥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연락을 하셔서 나의 상태를 얘기를 하면 바로 검사, 치료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호흡곤란이라든지 가슴의 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는 911에 연락하시는 게 가장 빠른 접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홉 번째 질문은 자가격리가 한결 편해지는 리조트 버블이란 이렇게 미리 알고서 여러분들 질문을 줬는데 리조트 버블은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어떤 자가격리가 호텔 룸 안에서만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룸 안에서만 정말 수감생활 하듯이 2주간 있으셔야 돼요. 그런데 하와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해서 리조트 전체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확장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또 리조트가 품은 비치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리조트 그 구역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라고 그럴까 그 비치 호텔 비치 액세스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좀 뭐 이렇게 큰 리조트를 가야 되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카와이에서 먼저 신청을 해갖고 주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10월 1일 또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연기가 돼서 언젠가는 됐을 때 여러분들이 리조트 버블 해당 리조트들을 나중에 검색했을 때 나오면 이곳을 가시면 좀 더 자가격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열 번째 질문이네요. 하와이 여행 언제쯤 가능해질까요? 라는 질문인데요. 이 부분은 저도 이렇게 학답을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. 9월 14일 하와이 주지사가 현지 매체에 인터뷰하기를 10월 1일날도 오픈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. 이 부분은 10월 1일날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오면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점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또 연기를 하려고 하네요. 물론 이제 하와이는 여행 시장이 늦으면 늦을수록 경제적인 손실 이런 타격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아주 그냥 지금 힘든 시기인데 호텔 들도 현재는 수익이 20%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그리고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가 이렇게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하와이 시장 또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여행 시장이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 여러분 10가지의 질문과 답변을 제가 해드렸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? 코로나는 여러분 쉽게 우리 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신 곳 또 제가 있는 곳에서 방역 소식 잘 지키고 여행 시장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보 구하면서 또 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곧 좋은 소식 올 거라 봅니다. 여러분 하와이에서 마알로가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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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